매출과 브랜딩을 함께 찾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유통을 가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6년차 MD 권순태라고 합니다. 제가 첫 직장이 유통사였거든요. 유통사에서 MD 역할을 했었고 지금은 스위트 스팟에 합류해서 또 다른 MD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통 MD하면 뭐든지 다 한다고 하거든요. 팝업스토어를 하자라고 결정되는 순간 이 팝업스토어의 컨셉은 어떻게 갈까? 거기에 맞는 기획은 어떻게 짤까? 그리고 그거를 디자인하고 시공하고 필요한 상품들 제작해서 판매할 것들도 준비하고 공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역할까지 팝업스토어에 관련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차원에서 MD라고 소개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영업적으로 확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다음 섹터를 어디로 좀 시프트할까 고민하는 상황이었고 유통은 말 그대로 계속 흐르는 거라서 팝업스토어도 그렇고 브랜드도 상품도 1년 365일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같은 위기가 왔을 때도 상시 흔들림 없이 뭔가가 진행되는 섹터가 어디일까 생각했을 때 유통이었어요. 대부분의 유통들은 약간의 형태들은 달라 보이지만 진행되는 그 속성들이 대동소의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거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중간자 역할을 저희가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유통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현대서울이 팝업스토어의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더현대서울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지하철에서 연결돼서 들어가는 아이코닉스케어라는 공간이거든요. 작게는 하루에 진짜 천 명 단위에서 그 이상의 고객들도 방문을 하거든요. 매일 일주일이면 거의 1만 명 2주일이면 2만 명 정도가 소화될 수 있는 공간이라 브랜드를 노출하고 브랜드들이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브랜딩을 희망하는 경우 모든 것들을 좀 잡을 수 있는 혹은 두 마리 두께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공간에 대형 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구성하고 상품을 준비하고 운영을 계획해서 들어오는 모든 걸 브랜드 혹은 IP사에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현대서울에서 전화를 많이 하세요. 우리 이런 팝업소를 유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브랜드사나 특정의 IP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런 메일을 받으시면 되게 설레어 하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올해 연초에 만났던 작가님도 되게 더현대서울에서 나를 불렀다고 내가 여기서 팝업을 할 수 있다고 들뜬 마음을 안고 백화점을 찾아가셨대요. 백화점 담당자들이랑 미팅을 해보고 나서 현타가 온다고 표현하죠. 바로 현타가 왔는데요. 결제기랑 자리랑 백화점은 두 개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거기 들어가는 집기, 쇼핑백, 기타 부자재들은 다 브랜드사에서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고 두 번째에도 매출이고 세 번째에도 매출이에요.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고 백화점에도 많은 수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백화점이랑 이런 대형 쇼핑몰들을 만나면 아마 1번도, 2번도, 3번도 늘 얘기하는 건 매출일 거예요. 그 매출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에 대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어떤 걸 판매하실 거예요? 얼마나 판매하실 거예요? 어떻게 판매하실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하루에 몇 명을 소화하실 건가요? 시간별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사전에 예약을 하실 건가요? 현장 대기를 하게 시키실 건가요? 하는 것들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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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팝업스토어 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백화점에서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1번, 2번, 3번 다 매출 보통은 RS라고 하는 게 레비뉴셔어 구조고 발생되는 매출액의 약정된 수수료만큼을 백화점에서 필요받아가는 구조예요. 성수는 사실 공간을 빌릴 때부터 적정 금액을 딱 내고 시작하지만 백화점은 팝업스토어가 진행된 결과 성과 매출을 가지고 그들의 수익이 연계되는 구조다 보니까 별도의 비용들은 없고요. 스타필드 같은 쇼핑몰 혹은 교회에 있는 아울렛 같은 지역들은 판매 매출 수수료를 제외하고 일부의 비용이 발생되긴 하거든요. 호스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리비 같은 것들이 나온다든지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공간들은 매출에 연계된 수수료 외에 다른 비용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는 아이코닉스케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생각을 하셔야 공간을 구성하고 집기를 넣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력들 그 외에 필요한 시스템들을 활용하시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준점을 저희가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준이 잡히면 본인들이 꼭 구현하고 싶은 것, 표현하고 싶은 것들은 살리고 덜어낼 수 있거나 뭔가 퀄리티나 소재를 바꿔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팝업소를 구성해서 고객들한테 전달할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를 타협할 수 있어에 따라서는 낮출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팝업스토어를 잘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팝업스토어를 처음에 저희가 기획할 때 생각했던 메시지들이 저희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 있고 고객들이 팝업을 떠날 때까지 같은 메시지들이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으면 정말 팝업스토어를 잘 운영하는 회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현장이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고객들에게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들을 많이 체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슈퍼바이저들을 별도 포지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팝업스토어가 이틀 진행되고 3일 진행되고 1주일 진행되고 하다 보면 또 현장에 녹아들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걸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총괄한 슈퍼바이저가 우리 원래의 법과 의도들을 계속 환기시켜주고 클로징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스태프들이 고객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동일한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 매출의 최소한 2배 이상 정도의 물량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팝업스토어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전날의 팝업스토어 공간은 어떨까 한번 상상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준비한 물량이 10억인데 이미 앞에 기간 동안에 9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 3일에 팝업스토를 더 운영해야 되면 팝업스토어 공간이 되게 상품들이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 정도 매출을 만들 거야 라고 브랜드에서 처음의 방향과 목표를 잡으시면 역산에서 내가 팝업스토어 이주라는 기간 동안에 5억의 매출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적어도 그러면 10억 이상의 물품을 준비해야겠네 몇 가지 종류로 만들어야 될까 그러면 각각의 상품들을 디자인은 몇 개로 쪼개야 될까 하는 식으로 역으로 계산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들도 방법이고 작게는 100개 정도 아이템에서 많게는 한 500개 넘는 스큐를 가지고 들어가는 팝업스토어도 있습니다. 굿즈는 짧게는 8주, 좀 더 여유 있다고 하면 12주 정도의 시간을 놓고 준비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만 대부분의 우리가 접하는 IP들은 2D로 제작되어서 우리한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3D화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공재류나 뭐 이런 피규어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최소 6개월에서 혹은 10개월 정도의 사전 준비기간을 가져가야 된다. 부채감 있는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8주에서 12주 정도면 제품들을 제작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정판 굿즈를 가져간다. 혹은 이번만 출시되는 콜라보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체 제품의 10%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리긴 해요. 리미티드나 특별함이 떨어지니까 그런 제품들은 사실 수량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만드시는 거를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픈할 때는 항상 풀 세팅인데 운영 중간에는 제품들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일부 공간을 조금씩 조금씩 룸을 두고 제품을 채우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마치 고객이 조금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몇 개 집어가고 남아있는 게 이거구나. 내가 지금만 사면 이 제품을 못 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들이 들면 사실은 구매로 전환되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픈할 때랑 오픈 중간에는 좀 틀리게 운영하고 있고 한 개의 팝업에서 전체를 소화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처음에 팝업을 기획할 때부터 그러면 서울에서 한번 팝업스토어를 하셨으면 2차 팝업을 대전쯤에서 하시고 3차 팝업을 부산쯤에서 하시고 연계해서 저희가 팝업스토어 투어를 많이 기획해드리고 투어도 실제로 많이 운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팝업스토어에서는 저희가 전체 준비했던 물량을 절반 정도 소진했다고 하면 2차 팝업에서의 일정 정도의 판매율을 가져가고 3차 팝업에서 일정 정도의 판매율을 가져가면 전체 준비했던 제품이 100이라고 하면 100을 다 팔지는 못해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안을 정도의 물건이 남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70%, 80% 이상의 판매율을 만들어드릴 수 있는 팝업 투어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팝업스토어 굿즈도 계속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아크릴이라는 제품들이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예전에 1세대 아크릴들은 그냥 인쇄되어 있는 키링의 형태였다고 하며 지금은 키링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딱 달려있는 키링 2개짜리, 3개짜리가 나온다거나 키링에 참이 붙어있는 제품이 나온다거나 두께가 생기고 그 안에 쉐이커들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형태로 제품들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거든요. 고객들이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고 거기서 뭔가 즐거움을 얻는 거에 맞춰서 계속 조금씩은 변화한다? 그런 변화와 트렌들은 예측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팝업스토어 1개, 팝업스토어 2개가 끝날 때마다 거기서 어떤 제품들이 판매됐고 얼마만큼의 판매율이 있었고 이전에 유사한 제품들의 판매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육주를 제작해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데 저희가 다음 제작할 품목들로 제안드리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사라는 공간 자체가 항상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콘텐츠를 고객들한테 소개하고 고객들이 유통으로 발걸음하게 하고 항상 새로운과 즐거움을 줘야 되는 게 유통의 숙명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도 유통에서는 많은 팝업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처음 콘텐츠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없는 새로운 제품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것들에 포커싱 맞춰서 내년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